왜 이렇게 쓰냐? 이런 느낌? 이게 제 2장 중 딸깍 Q로 볼벨 Q 펜슬 해주면서 빨아주면서 방금 꺼 같은 경우로 보면은 방금 꺼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제 백무빙을 치면서 팔리아한테 나 이제 뺀다라는 무빙을 줘놓고 다시 들어가는 플레이 뺀다라는 무빙을 얘 왜 이렇게 쓰냐? 다 죽어라 뺀다라는 무빙을 채워 쟤는 무빙이 다 되기 때문에 졸업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일단 당장으로 아, 그런거는 1-2-2-2-3 그 다음은 아까 쇼타임 캐릭은 아니고 수고 와 필명권 했네 진짜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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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오! 이게 바로 나 부재 짱이다 아 헤르메스야 또 궁 온다 포탄 날아온다 자 옆에 숨어가지고 여기 저 유미 감정표는 좋아합니다 유미 맞나? 꿀받는 표정 유미 맞는 것 같은데 컷 캐릭 대치기? 대치기? 올리비아가 우려, 그래도 나이스 트라잇 전판보다는 나은거죠 와 왜이렇게 빨라 개척자 개척자 나도 따라갈래 풍이 안 돼 퀴 없어?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안좋게 싸우지 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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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